홍대관은 통 보이질 않는구나. 동궁전에는 안이 오겠다더냐? 밖으로만 나돌고 있습니다. 미련한 녀석.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합격자가 내정된 시험을 어찌 기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의 독단에 수백 명 젊은이 앞날이 걸려 있사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입니까? 변화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 홍대관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셔. 세자 저하. 어? 그거? 세자를 나처럼 만들 수는 없네. 세자의 국혼을 준비하게. 미천한 제가 내관이 아닌 무엇으로 저하의 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는 없겠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옆에서.